작가님 프로필을 보니까 제1회 공인중개사 근데 그 1회 때 공인중개사 그 이전에는 중개사가 없었나요? 2회 공인중개사 하면 공인중개사의 역사죠. 참 오래된 일인데 1회 공인중개사 따기 전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 질서가 물러나고 하도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소개업법에 의한 중개인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공인중개사가 생기면서 향후에 중개업법도 아예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는 그렇게 해서 어떤 부동산 중개 질서를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많이 안정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질서가 이제 좀 물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였던지? 그때는 일단은 우리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이 법률주식, 부동산 법률주식이 상당히 좀 부족했어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잘 모르고 일부 자격 없는 중개인들도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얼추기로 하면서 그냥 중개수수료나 받는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말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요. 법률 공부를. 이제 부동산의 중개업법에 관련된 법뿐만이 아니라 공법에서부터 사법까지. 사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민법 아닙니까? 그래서 폭물분 그런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가지고 이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질서를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중개업소에 중개인 지금은 중개인 제도가 접속하였지만 그쪽에서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중년의 고시라고 해가지고 중개사시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랬때는 어땠어요? 이랬때도 뭐 이랬때도 뭐 이래는 혹자들은 그래요. 거저주셨다 그러는데 거저주신 않아요. 그게 왜냐면 시험 합격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응시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응시가 있어도 그 합격률을 보면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합격률이 뭐 지금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허탈했었고 우리 같은 사람들 소위 그러고 그냥 또 그냥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당시에 직장 다니면서 연습 문제만 풀어서 한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무에 적용하면서 금방 나타나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또 공부를 안 하고 그거는 많이 나타나죠.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무마가 되겠지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아예 묻혀서 그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출문제라든지 기출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는 감정사 토지평가사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지평가사하고 감정사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그냥 뭉쳤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공부를 했다고 봐야죠. 자랑은 아니지만 더 어려웠네요. 그때는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출문제는 거의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그 클라스가 12명이 있었는데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 그 12명 중에서 11명이 다 만점이에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이 제가 알아듣어서 다 만점 자리로 정말 수제들이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한 사람들 나 보다 보다 못 처음 봤어요. 나는 나중에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덕에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많이 도움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계기가 됐죠. 작가님은 그럼 그 공인인증회사 시험을 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부동산을 제가 이제 건축은 형님이 돼서 배우고 이제 뭐 형님 밑에서 종업원이죠. 따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부동산을 좀 알죠. 알게 됐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건설 쪽으로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아 저거다 싶어서 그래서 저것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부동산 업무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합격하자마자 바로 개인중개사무소 차리신 거죠? 그때 뭐 영업이 잘 됐어요? 영업 안 됐죠. 그때는 그래도 없었을 거예요. 중개소들이 많이. 아니 중개인은 많죠. 골목복덕방. 옛날에 이제 복덕방이라고 이제 중개인사무소는 많아요. 옛날에 다 복덕방, 복덕방. 아직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정식 융치고는 중개인사무실을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개인사무실, 중개인사무실 이렇게 입이 발려서 나오는데 복덕방들이 하여튼 뭐 상당히 많았어요. 잘 알 거예요. 구석구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처음에 이제 차리니기가 견제가 많이 심했어. 사실 저는 뭐 쟤들은 무슨 경험 눈에 들이죠. 뭐 하겠냐 그래갖고 심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정식으로 배웠고 실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도는 못했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중개 범인까지 나중에 만드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 굉장히 잘 됐으니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영업을 처음에 막 만들어 나가셨어요? 영업은 이제 그 전형적인 영업 방법이죠. 처음에는 개인 공인중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영업행위가 사실 하기가 좀 만만치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무실을 열어놓으면 그 손님들이 오잖습니까. 매수인이든 매물이든 아니면 세입자든 저 임대인이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쌍방을 매치시키는 전형적인 그 중기업 방법 이제 아나로그 방식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방식이라 그런 방법을 안 통하죠. SNS라든지 아주 마케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케팅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지를 향해서 이렇게 다니면 개발지에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 예정지라든지 또 대규모 어떤 관공소 이전하는 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인천 그 당시에 내가 인천공항이 생기기 그럴 때 거기에 매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타겟도 안 된 그런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마케팅도 필요 없고 열어놓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거래를 이루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인을 차려서는 좀 달랐죠. 법인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일을 했죠. 왜냐하면 법인을 차리면서 내가 1층에 보통 중계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도 이제 거의 그렇지만 거의 다 1층이에요. 1층 목적인데 2층 3층에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 그때는 2층 3층을 얻었거든요. 2층 3층을 얻으면 오다가다 오다가다 매수인 매도인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2층은 안 들어와요. 알지도 못해. 그리고 한걸음이라고 누가 계단 타고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케팅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요즘 들었는데 사실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등등 포탈 검색사이트 이런 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얼마든지 지금 광고 잘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거리가 넘쳐 흘렀었어요. 그 당시에 그 뭘로 했냐면 무까지 있죠. 그 무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벼룩시장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상당히 그 광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것이 지금은 조금 이제 무까지로서는 조금은 달라서 거기도 이제 디지털 쪽으로 SNS 쪽으로 많이 돌아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광고를 실리면 일거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넘쳐 흘렀어요. 아 진짜요? 그럼 그 만드신 법인이 규모가 얼마나 되셨어요? 규모가 보통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죠. 다 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내 규모를 다 아는데 보통 25명에서 30명조직 정도 직원이 됐죠. 이제 부서가 있으니까 경매사업부에 한 5명 정도 또 분양사업부에 이제 보통 현장으로 나가는데 분양사업부에서 3명에서 5명 그때그때 달라고 중개사업부가 비교적 컸죠. 나머지는 이제 중개사업부 중개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포 점포 유지 학원 학원만 전문으로 점포만 전문으로 뭐 또 교환만 교환이라는 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환이 이제 그 중개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지만 하는데 교환 그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내가 그랬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법인을 잘했다고 왜 이것 쫓아내는데 저것 쫓아내는데 열많이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것만 해라 요과에서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경매 업무에서 경매 업무만 해 분양 업무면 분양 업무만 해 토지 업무에서는 토지만 해 토지하고 이제 상관 일반 점퍼 업소 유흥업소라든지 일반 업소들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 직원들은 다른 건 눈 돌릴 틈도 없어 눈 돌리면 나한테 안 통해요. 너 굶으려고 그러냐 넌 그건 굶어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보다는 너 굶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곤복씨가 이곤복씨가 많은데 중개업을 한다 근데 업소를 한다 그럼 업소를 하면 이곤복씨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한다고 아니까 야 주택 하나 사더라 어디 토지 하나 사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올 수 없어요 네 그래야지요 내가 그걸 하는데 근데 나는 내 업적은 내가 없어야 나는 억소 바빠서 죽겠어 정말 이거 너무 일거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못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어떡하냐 회사에다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매수인 접수를 시켜버려요 딱 관리부에다가 그 양식이 다 있어 그래서 자기 사인이 딱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나한테 딱 오면 내가 이제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서 딱 넘기면 그게 토지부로 넘어가 얼마나 깔끔해 토지부로 넘어오면 토지의 담당 팀장이 그걸 이제 배분을 해 또 자기 그 밑에 직원들한테 자기가 하든지 자기가 할 만큼 양만큼만 딱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야 분배를 해 일거리를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건복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건복이 물건이야 회사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건복이 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 직원이 그럼 이건복은 뭐한테 나는 신경도 안쓰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돈이 탁 떨어져 수수료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깔끔하잖아 내가 너 물건 내 물건 싸울 일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안 돼 주워야 돼 야 이거 공장 하나 해달라는데 그러면 관리부에다 넘겨 관리부에다 넘겨가지고 사인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물건 관리 철두철미한 매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유지를 시킨 거예요 쌈이 안 일어나 네 물건 내 물건 쌈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나는 내 것만 하면 안 돼 내 것 외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 우리 김과장이 김부장이 또 하니까 회사에다 넘기면 너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 항상 일반 중개업소의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뒷박치고 그런 거는 사실 없어졌고 계약 관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계약 관리인데 요즘들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철두철미해요 계약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제 확정 보고서가 올라와요 계약이 이제 약정이 잡히면 직원들로부터 이제 그 확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 일목요연하게 모든 권리관계라든지 중개 수수료는 얼마라든지 뭐 특이상이라든지 요런 게 쫙 써서 딱 관리부에 들어가면 관리부에서 나한테 쫙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쓱 보고선 근데 관리부에 올라오는 게 단순히 확정 보고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 각종 공적 서류가 많잖아 뭐 토지대장이면 토지면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계획이용황이론이라든지 그 외에 서류가 같이 달려올라 내가 철두철미하게 그건 검색을 해요 검토를 해 특히 등기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 근데 계약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결제를 안 내려고 내려오네 그래서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아 사장님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런데 수수료도 상당히 큰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하세요 그거 계약했다가 회사가 잘못되는데 내가 영창가고 내가 내가 끌려가는데 어 나이 이기 전에 너도 담장가 있던 너도 피해가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사인을 하냐 그러면 이거를 계약을 시키려면 권리관계에 있어서 뭘 해소하고 뭘 해소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이제 거래 공시지가나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더 되는데 물론 내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 그런 거 경매해서 돈 벌어 준 사례도 있지만 그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뻔히 이건 조만간에 수용당할 땐 그런 거 올라오면 그건 안 시키지 계약은 그렇지만 직원들은 아쉽지 안타깝고 그렇지만 아니지 길게 보려면 그거 언치지 그거 잘못 먹으면 언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 관리는 상당히 치밀하게 철도 철미하게 영업관리는 또 물건 관리 매수인 관리도 그렇게 쌈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남의 중개업소에서 남의 공인중개에서 가져왔다 하는 물건은 인정을 안 하시네요 회사에서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건 질서가 물러내죠 회사에서 취득한 물건 저타도 이건 남의 물건이야 어느 공인중개가 물건이 쌓여 놓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일절 인정을 안 하지 우리 물건만 해도 우리 매수인만 해도 지금 일거리가 넘치는데 왜 남의 물건까지 남의 그래서 그런 질서 이제 그런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 회사가 운영되려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컴퓨터로 해서 더 편하게 아마 관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후배들도 법인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 뭐 그거 남의 법인을 너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영업관리 계약관리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범인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한 5년간을 개인 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파트별로 분리를 해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책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나 봐요 아파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공장 좀 얻어주셔 일가 친척이 또는 후배가 친구가 그럼 마당에 참 그렇잖아 그다이 아파트만 아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파트밖에 몰라 공장하는 사람한테 아파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난 몰라 그래서 뭐 거기서도 이제 들어오면은 사실 마다를 못하는 저기들은 각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같은 데도 넘겨요 넘기면 그 서로 아까 그랬잖아요 회원이라든지 친목이 치는 신의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내요 그렇죠 보내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낸다 그거는 서로의 신의가 주가는 거고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회 공인중개사를 할 계기를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또 법인까지 가서 운영하는 과정을 좀 한참 얘기했네요